심심하게 잘 찍어주면 내가 신입이 여겼을 때 그때를 나랑 다 집아주가할 거야 엄마 나 그때도 자기 생생할 거야 근데 걔 왜 속가있나? 아 다시 와도 힘겼네 도로를 내려가서 방금 전에 보면 얼페이 팔았으면 따시지 않을까? 도로를 내려가서 방금 전에 얼페이 팔았으면 따시지 않을까? 도로를 내려가서 방금 전에 얼페이 팔았으면 따시지 않을까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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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